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구워 먹는 치즈떡 떡을 기름에 구웠고요. 안에 치즈가 들어있대요 여기는 올리고당이고요. 여기는 꼬치소스예요. 꼬치소스 매운맛 그리고 이거 꼭 같이 먹겠습니다. 잘 먹을게요 손으로 먹을게요. 좀 식었어요. 떡 올리고당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치즈 다음날 고구마 수영갔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와우 오징어 고구마 아이스크림 너무 잘 먹었어요 그냥 가래떡, 떡? 저는 쌀떡도 좋아하거든요 맛을 좋아하거든요 떡볶이에는 밀떡을 좋아하지만 가래떡도 좋아해요 그 안에 짭짜름하고 고소한 치즈랑 올리고당 단 거랑 만나니까 케미가 제대로예요 진짜 맛있네요 먹는 내내 너무 신났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해요 안녕